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어 학부모들의 우라통이 터지고 있습니다. 어때 보이나요? 식판에 쌀밥이 있고요. 오른쪽에 국이 있는데 특별한 건더기 없이 빨간 국물에 두부 하나와 콩나물이 보입니다. 그런데 반찬은 한 가지만 담겨 있죠. 나머지 칸은 텅텅 비어 있는데요. 지난달 26일 한 맘카페에 올라온 사진입니다.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 급식이라고 전해집니다. 해당 중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식단표에 따르면 이날 메뉴는 밥과 두부 김치찌개, 순대 야채볶음 그리고 포기김치와 유선균 음료 이렇게 있습니다. 보통 기본적으로 김치는 나오니까 그걸 제외하면 반찬 한 가지만 제공된 셈이죠.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교도소 밥도 저것보다는 잘 나온다, 한창 잘 먹을 나이인데 너무하다 등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. 해당 중학교에 조리원이 부족해서 급식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이 학교에서는 조리원 단 2명이 1,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책임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 학교를 다니는 중학생의 학부모는 학생들의 점심을 준비하려면 총 9명의 조리원이 필요하지만 결혼을 채우지 못해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 학교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조리원 충원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. 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